네 저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수업이 교육학과 학부 전공과목인 교육과정이라는 수업인데요 저는 이걸 혁신 수업 중에 플립러닝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플립러닝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사전학습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사전학습을 하고 온 이후에 학생들이 이제 줌에서 실시간으로 만나서 본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당 주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를 제가 녹화를 해서 ppt 슬라이드와 그 외에 이제 학생들이 참고하면 좋을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업 주제와 관련된 교육부 문서나 아니면 교육과정 자료 읽기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업로드를 하면은 학생들이 이거를 수강을 하게 돼요 그렇게 사전학습을 마치고 전주에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모여서 저희가 이제 줌에서 실시간으로 이 본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서먹했어요 학기 초반부에는 그래서 좀 이런 이 분위기, 수업의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실시간 수업의 처음에는 항상 2분 스피치라고 해서 한 주에 한 두세 명의 학생들이 2분 동안 본인이 원하는 주제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학우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발표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2분 스피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수업 성찰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진행했던 실시간 수업 관련 내용들에 관해서 학생들이 소감을 남기거든요, 아이 캠퍼스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같이 보면서 좀 실시간 수업 전주에 실시간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사전학습을 한 그 강의 PPT를 제가 보고 좀 빠르게 그걸 훑어가면서 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 초반부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학생 활동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학생 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 매주마다 제가 진행하는 활동이 다른데 대개는 그 주의 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그걸 위해서 저는 이제 패들릿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질문 3, 4개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줌의 소회의식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을 이제 랜덤으로 한 조에 4명씩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소회실 안에 모여서 이제 제가 준 토론 주제를 갖고 의논을 한 20여 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의논한 내용들을 패들릿에 이렇게 조별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이 패들릿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서로 어떤 부분들을 논의를 했는지 같이 공유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좀 업무 수업 준비할 일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게 이제 사실 컨텐츠는 이미 전에도 가르쳤던 과목이라 컨텐츠는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는 가장 메인 파트가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제가 활동을 좀 사전에 설계를 하고 그리고 뭐 패들릿도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그 패들릿이라는 플랫폼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플랫폼 자체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적절한 이런 질문들을 잘 구성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이 크진 않았습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사실 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많이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이제 학부생으로서 대학 생활을 했을 때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너무 강의만 하는 수업은 좀 지루하더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느꼈던 그런 답답함들이 있어서 나중에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생기게 되면은 좀 다르게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 수업은 좀 학생들의 참여를 좀 많이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느꼈던 점이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이런 참여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꺼려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저와 학생 간의 이런 교수자와 학생 간의 인터랙션도 당연히 학생들이 좋아하지만 이런 강의 평가나 이런 피드백들을 들어보면은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답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과 학생 간의 그런 인터랙션도 되게 학생들이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더 이상 이런 수업 방식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못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초반부에는 제가 이런 플랫폼들도 줌이나 아니면 패들렛 이런 플랫폼도 잘 모르고 그리고 플립러닝 같은 수업 방식 자체도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어쩔 수 없이 강의 녹화를 해서 올리고 이제 학생들이 제가 과제를 부여하면 그것을 이제 제가 보고 피드백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수업 방식이 제가 학생들을 볼 수 없다 보니까 전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잘 배우고 있는 것인지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나름대로 이제 고민 끝에 한 학기 이렇게 강의 녹화해보고 그 다음 학기에는 이제 실시간 수업으로 돌렸는데 줌을 활용해서 이렇게 실시간 수업을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 짧은 시간 내에 강의와 활동을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하려고 혼자 고군분투를 했지만 좀 뭔가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기가 마무리되고 나서 학교에서 이제 이런 플립러닝 방식 혁신 수업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고를 받고 아 이걸 이 방법을 좀 활용을 해서 뭔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수업을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작년 1학기에 시범 도입할 때 참여를 했었고 그때 학생들이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많이 즐거워하고 또 온라인 상황이지만 교수님과 다른 학우들과 인터액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어서 쭉 이번 학기에도 제가 계속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피부로 접하게 되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을 많이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즐겁다 실시간 수업이 즐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리고 이렇게 줌 화면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얼굴을 보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웃거나 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 학생들이 수업에 함께 하고 있구나 수업을 즐거워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반응들을 제가 즉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그 점이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플립러닝으로 인한 또 플립러닝에 어떻게 보면 특화된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플립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학습 강의를 학생들이 듣고 사전학습을 하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에서 학생들이 사전학습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 수업에는 여러 가지 활동 중심으로 본인들이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고 심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본 수업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사전학습을 통해서 배웠던 이런 개념이나 이론 같은 것을 본인들이 조별 활동 또는 토론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의견도 나눠보고 적용도 해보고 공유도 해보고 그리고 다른 학우의 그 생각을 들어보면서 아 난 이런 생각은 못했었는데 아 이 생각 참 괜찮다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제가 그냥 강의로만 했을 때와 비교를 하면은 학생들이 이 배움에 대한 깊이가 좀 더 깊어진다는 그런 점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그런 생각 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배움의 확장이 나타난다는 그런 점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저의 메시지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큰 하나의 메시지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수님들도 많은 그런 고민과 갈등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수업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하나 이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좀 의미 있는 배움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학생과 교수자인 내가 다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교수님들께서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일단 이 플립러닝을 경험을 해보면서 저는 이런 고민들을 그래도 이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이것들을 제가 해결해 나가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걸 고민하시는 다른 교수님들한테 본인이 이런 교수자로서의 어떤 성장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한 번쯤 정말 도전해 볼 만한 좋은 경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겉부분 저의 공격 아멘